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아침 7시 34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6일간의 긴 연휴 끝에 또 검은 수요일이라는 아주 하락이 깊은 하루를 맞았습니다. 증시사항을 잠깐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가 이와 같이 종가 보시면 마이너스 2.4% 하락을 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졌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마이너스 4% 때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이 완전히 국채금리 상승이 이렇게 우리 증시를 강타하고 하락을 하게 만들어서 어제 6일간의 연휴 끝에 이렇게 검은 수요일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제는 완전히 하루 종일 우리가 아침부터 시초가, 아디슈, 종가매매도 대응 안 하고 그대로 또 하루를 보냈고요. 어제 저녁에는 약간 반등을 했는데 금리가 조금 하락하면서 이렇게 투심이 약간 살아나긴 했지만 그 반등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건데 금리의 이런 추춤한 현상, 주가 반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그 힘이 크게 반등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363원, 1,380원대가 눈앞에 있는데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1,380원, 1,400원까지 52주 최고치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시장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이런 상황 때문에 고금리 그리고 또 고환율, 즉 환율 보여드렸고요. 또 고유가, 그런데 어젯밤에 유가는 5%대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이런 상황이 경기가 둔화로 나타날 걸로 봐가지고 유가가 또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거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하고 있고 시장 안팎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한 원유가 84달러 때까지 내려앉았는데요. 5.6%가 하락을 해가지고 어젯밤에 유가가 뚝 떨어졌다는 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와 관련해가지고는 완전히 신호가 이상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9시부터 한 우리나라 축구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지금 결승에 진출해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7일날 9시에 결승전이 있습니다. 어제 2대1로 꺾었는데요. 요즘 축구가 아주 통쾌하게 이기고 있어서 이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황선홍 감독의 축구팀들이 정말 잘합니다. 3회 연속 결승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일본하고 붙게 되는데요. 이번 토요일날 저녁 9시 중국에서 벌어지는 아시안컵 결승전 이거 또 빅게임입니다. 이번 토요일 기대되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정치권 소식으로는 김행이나 유인촌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을 건데요. 김행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고 유인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또 주식파킹과 관련해가지고 이 삼자한테 주식을 또 이렇게 묻어놓는 거 맡겨놓는 거 이게 이제 주식파킹인데 이런 그 주식파킹과 관련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 사람들 야당에서는 두 사람 다 부적격자다 그러면서 인사철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김행과 유인촌의 인사철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이 파행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한 5시 전으로 해가지고 서울에는 비가 소나기가 갑자기 내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11도입니다. 완전히 찬 공기가 비 내린 이후에 지금 서울 상공을 덮고 있어가지고 가을을 지금 재촉하는 날씨가 됐고요. 강원도에는 첫 설이 또 얼음이 얼었다고 하는데 겨울로 가는 또 아주 짙은 가을로 가는 길목에 오늘 아침 굉장히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하루 아침 시작하면서 수국과 또 예상 체결가가 좋지 않으면 오늘도 대응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테마로 형성됐던 이 테마들이 CBDC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중앙 결제 통화와 관련된 CBDC 관련주하고 또 초전도체 관련주 그리고 네옴 시티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네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파란불로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의 관심주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선함입니다. 그리고 한창 선함과 한창 이 두 종목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국은행의 CBDC 관련해가지고 CBDC의 활용성 테스트와 관련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시스라든가 KCT라든가 핫네트와 같은 CBDC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까이 별로 움직임이 없던 이런 하락하는 가운데 CBDC가 이런 이슈,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시가 정말 약세에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상 급등이 있는 종목 잘못 찾았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15%대까지 거의 16%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CBDC 초전도체 관련 이런 관련주만 조금 움직이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중에 사우디라든가 UAE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휴가 기간 동안에 네옹시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히링 같은 종목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차익실현매물들이 나오면서 그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올라올 만한 종목이 없고 지금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 신호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고안률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저조한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또 오늘 화이팅하면서 아침 8시 40분 전으로 카톡을 드리면서 오늘 사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와 함께 오늘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